미국 보스턴의 그 지하 병동에 한 소녀가 격리 수용이 되었습니다 이 소녀는 마음의 어둠 때문에 심한 정신병을 앓게 되어서 사람이 가까이 오게 되면 이 괴성을 치르고 사납게 독소를 포급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어떻게 하면 이 소녀를 고칠 수 있을까 열심히 노력하고 힘을 썼지만 결국 의사들이 얘기하는 것은 이 소녀는 결국 회복하기가 불가능해 불치병이야 라는 그런 진단을 내리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부모도 아이를 포기한 채 아이를 면회 오는 그 날이 점점 줄어들고 결국은 찾아오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이 병실에 격리되어 있는 이 소녀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가족들을 비롯해서 그 주위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의 일신 속에 이 소녀는 회복 불가능인 자라는 그런 낙인이 자연스럽게 찍히고 만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은퇴한 늙은 그 간호사가 소녀에게 다가와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나눠주시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시고 예수님이 너를 사랑한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너를 축복한다 라는 그 말을 계속적으로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이러한 행동이 한 6개월 동안 끊이지 않자 어느 순간에 이 소녀의 마음에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마음속 어둠이 거치고 서서히 세상을 향한 그 문을 열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회복 불가능이라는 이 정실질환 마저도 바로 이 늙은 그 은퇴한 간호사의 그런 사랑과 그가 전한 그 복음을 통해서 완전히 치료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 이 소녀는 마음의 빛을 찾은 이 소녀는 자신과 같은 이 정신질환에 고통받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남은 평생을 살겠다라고 결심하고 평생을 살아가게 되죠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소녀의 이름은 헬렌 켈러를 세상의 빛으로 이끈 바로 앤 설리반 메이시라는 그런 분입니다 어느 누구나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요 또한 이 순간적인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 누구든지 또 잘못된 그 제약된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들이 그 사람들만이 가진 문제다라는 생각한 채 우리가 그들에게 무관심하게 된다면 그들은요 자신들이 간직한 이 문제를 스스로 극복하고 극복해서 다시 일어서기보다는 어때요? 스스로 자포자기하는 그 경우가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가진 그 누군가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 옆에서 계속적으로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면서 그가 가야 할 길을 그 바른 길로 인도해 준다면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시각에는 그것이 바로 가늘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그 어려움을 당한 자나 제약의 길에 빠져서 절망한 그 자들에게는 바로 작은 소망이 되어서 그들을 살리고 일으킬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주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를 믿고 예수 그리스의 그 사랑을 가진 자들의 그 손을 통하여서 모든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도마울은요 예수 그리스께서 이루신 이 구원의 역사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신 이후에 많은 시간, 많은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갈라데아교의 성도들과 또 오늘날 우리들에게 임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이러한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우리가 성령 하나님으로 다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와 상속자와 자유인으로서의 새로운 직분을 얻게 되었으므로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인 바로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온전히 이룰 것을 강조하고 또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예신 등의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바로 교회 공동체에서 어떻게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지어야 하는 그 짐을 함께 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의 법을 성취하라 이 구절에서 사도 바울이 사용한 이 짐이라고 번역된 헬라우 단어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일반적인 그 짐에 대한 그 의미를 갖고 있고요 또한 마태복음 20장 21절에서는 이 헬라우 단어가 수고라는 그 의미로 번역이 된 것을 볼 수 있고 또 고린도우서 4장 15절에서는 중한 것이라는 그런 단어로 의미로 해석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원문에 보면 또 복수형으로 사용된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이 바울이 이 구절을 통해서 말하는 이 짐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성도 한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어떤 개인의 짐이 아니라 바로 갈라데아 교회에 소속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지어야 할 공동의 짐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 문자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너희가 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의하면 1절에 나와 있는 형제들 형제들은 누굴 얘기합니까? 바로 그리스오에 그리스오인 된 형제 자매들을 다 포함하게 되죠 즉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을 말합니다 한번 우리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당시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는 사도바울이 말하는 공동체가 함께 지어야 할 문제 즉 그 짐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범죄한 형제들과 자매들에 대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 구절에서 말하는 무슨 범죄한 일이라는 것은요 여러 학자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A라는 해석을 하고 어떤 사람은 B라는 해석을 하는데 그 중에서 바울이 지금까지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또 말씀한 바로 하나님의 자녀와 상속자와 또 자유인으로서의 그 살아갈 삶의 모습과 태도인 바로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행하는 그 삶에서 벗어난 일들 그것이 뭐라고요? 바로 범죄한 일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1절에서 말하는 범죄한 일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사도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전해졌던 그 메시지의 중심에 있었던 어떤 교회 안에 들어온 그 율법주의자들이 전한 그 거짓 교사들에 대한 그 말씀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범죄한 일이라는 것은 그냥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게 된 그 범죄 또는 본인도 모르게 그냥 부지중에 지은 그런 제약들을 가리킵니다 당시 갈라디아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요 당시 헬레니즘 문화가의 그 강력한 역량권 아래서 살면서 우상, 숭배와 아주 밀접한 그런 관계를 맺고 역량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모든 사회와 정치와 문화와 교육과 여러 모든 것들이요 다 이 우상, 숭배와 관련되었고 이 우상, 숭배를 떠나서는 결코 살 수 없는 그 사회가 당시의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으로 우상을 섬기는 것을 비롯하여서 우상, 숭배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파생된 어떤 음란의 문제 이 부도덕의 그 문제가 그 모든 세상, 모든 가정, 모든 사람들에게 있었는데 갈라디아의 그 성도들에게도 예외가 아니라 바로 동일한 문제를 겪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요 이런 제약에 빠진 형제들과 자매들의 문제에 대해서 바로 신령한 너희가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신령한 너희라는 것은 과연 누구를 가리킬까요? 신령한 너희 한 금식기도, 한 40일 금식기도를 한 10번 정도 한 사람 그런 사람을 얘기할까요? 누구를 얘기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어떤 신령한 너희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영적인 은사를 가진 그런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의 그 몇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를 개인의 구세주와 주님을 믿게 되면 뭐가 임한다고 했죠? 성령이 임하죠 성령이 임하면 그것이 성령 침례를 받는다고 했죠 성령이 침례가 우리가 받게 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재한 사람들 바로 갈라디아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의 그 상황과 맞춰서 비교했다면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신령한 너희라는 것은 바로 우리들이에요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한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신령한 너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요 교회 안에 성도들 중에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제약된 삶을 살고 있는 형제들과 자매들이 있다면 그들이 다시 믿음의 삶으로 되돌아오도록 하는 일에 대한 책임이 바로 그러한 신령한 성도들 누구요? 바로 교회의 공통체에 있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 안에 범죄자들에 대한 그 말씀은요 일찍에 예수님께서도 이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에서 다 같이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는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이름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류와 같이 여기라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마찬가지로 사도마울은 1절에서 범죄한 형제게 가서 그를 바로잡기 위해서 힘쓸 때에 바로 온유한 심령으로 그를 바로잡으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온유하다라고 말을 하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저도 어렸을 때서부터 지금은 살이 쪄서 그런 말씀을 잘 안 하시는데 예전에 제가 결혼하기 전만 해도 첫 인상이 무섭다 날카롭다 그런 인상이었어요 때로는 저 고등학교 때 어떤 친구가 예수 믿고 교회에 왔는데 나중에 과거의 일을 회상하면서 영호야 예전에 내가 교회에 올 때 교회에 깡패가 두 명 있어서 난 교회를 안 오려고 했어 그 중에 한 명이 너였어 그럴 정도로 뭐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제 마음까지 기도자면 하나님 저에게 온유한 마음을 주세요 그런데 어렸을 때 마음의 온유한 마음은요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어떤 태도나 어떤 성격이나 그거에 있어서 온화한 모습 부드러운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온유라는 의미는요 우리가 아는 그런 사전적인 의미와는 다르게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중점을 둔 그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바울이 말하는 이 온유한 심령이라는 것은 온유한 마음으로도 번역되기도 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자신이 무지합니다 하나님 내가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그 겸손한 마음가짐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위해서 나는 온유한 자라는 것은 아무런 능력이 없고 힘이 없고 그냥 뭐 이렇게 하는 부드러운 사람이 아니라 힘이 있어요 세상에 말하는 힘이 있어요 강함이 있어요 하지만 어때요?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연약하고 내가 더 능력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 겸손함으로 어때요?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겸손한 모습 그것을 바로 온유라고 하죠 바울은요 이 범죄한 형제와 자매를 다시 이전의 상태인 이 성령 충만의 삶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요 바로 인간적인 어떤 판단이나 노여움과 어떤 징계하는 것으로 그들을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며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도록 힘써야 한다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일을 할 때 한 가지 우리도로 하여금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1절 후반절을 보면 바울은 성도들에게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범죄한 형제들과 자매들을 바로 세우는 그 일을 할 때에 그 범죄한 형제들과 범죄한 형제들이 지은 그 죄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뭐예요? 그 일을 담당하는 그들을 바로잡게 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더욱더 살펴보라는 거예요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그 생활을 더욱더 면밀하게 아주 자세하게 살펴보아서 자칫 실수로 본인 스스로가 범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일, 이러한 짐을 우리가 함께 지며 잘 감당할 때에 사도 바울은 2절 후반부에서 우리가 바로 그리스의 법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의 법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법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그 법은 주로 무엇을 가리킵니까? 법 법은 즉 개명을 주로 가리켜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쉽게명 생각나죠 그러면 그리스의 법, 예수님의 법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바로 큰 개명, 새 개명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그것이 생각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바울이 쓴 모든 이 신약에 나오는 서신서들 또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보면 바울이 그리스의 그 법이라는 그 말을 바로 그리스의 새 개명의 의미로 사용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바울이 계속해서 이 성도들에게 전하는 글들의 그 문맥을 통해서 볼 때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의 그 법이라는 어떤 특정한 그 개명 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어떤 그 새 개명, 큰 개명 그런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이해하기보다는 그리스께서 말씀하시고 또 모든 그리스의 인들이 반드시 지키고 살아야 할 모든 생활의 규범으로 보는 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의 퀘스천 어떤 생활 규범일까요? 우리 모든 그리스의 인들이 지켜야 할 모든 생활 규범 그럼 뭘 의미할까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아서 자녀와 상속자와 자연의 직분을 가진 자들이 살아가야 할 모습을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갈라지에서 5장 25절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뭐라고 말씀해 주셨죠?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 성령으로 행할지니 우리는 성령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거듭난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죽을 때까지 좋은 말로는 하나님을 뵐 때까지 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생명이 좀 짧아서 하나님을 뵀지만 예수 그리스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는 바로 이 성령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요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짊어져야 할 짐에 대해서 빌리포스 2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라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요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오늘날에도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라이프 공동체에서 우리가 함께 짊어지어야 할 그런 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떠한 짐들 교회의 사명과 비전을 함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요 교회의 사역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해요 교회가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예배와 찬양과 기도의 모임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교회가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전도와 성교와 구제의 그 사역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스스로가 그냥 아휴 내가 피곤해요 그냥 마사고 귀찮아요 또 뭔가를 하려니까 힘들다고 생각해서 함께 짊어지어야 할 그 짐을 거부한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이게 교회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 짊어져야 돼요 그래서 신목사는 등치가 좋으니까 기둥 가운데 있고 이렇게 다 성도님들이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한 분씩 아 나 힘들어 지쳐 그래서 한 사람씩 이쪽에 계신 분들이 좀 이렇게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거기서 힘센스는 어느 정도 버틸 거예요 우리 윤경수 집사님 우리 정만성 집사님이 새로운 목자가 되셨으니까 더 힘을 써서 내가 한번 버텨볼게 하면서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점점 주위에서 빠져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주위 예배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참석하지 않고 찬양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찬양하는데 입도 뻥긋하지도 않고 기도가 중요하다는데 기도 생활도 안 하고 새벽 기도회와 금요일 찬양 예배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참석하지 않는다면 바로 그 공동체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우리가 함께 짊어지지 않는 그곳서부터요 점점 균열이 생기고 점점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쟁가라는 게임 아시죠? 쟁가라는 게임이 크면 일반적으로는 세 개가 기종에서 빌딩처럼 세워지죠 그런데 하나씩 빼면 중간에 쟁가 블락이 하나로도 높게 쌀 수 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에 그것이 잘못될 경우는 완전히 무너지게 돼요 바로 그런 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삶에서 힘들고 지키기 힘들고 지치고 또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를 공동체의 라이프교를 세우기 위해서요 우리는 힘써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또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함께 짊어지야 할 그 짐을 기쁨으로 짊어나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요 각 개개인이 짊어지어야 할 그 개인의 짐을 지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바오는요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의 그 짐을 함께 짊어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공동체에 속한 개개인도 자신의 짐을 온전히 짊어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공동체의 그 개개인들은요 바로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우리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입니다 사도바오는 갈라디아에서 5장 25절에 그 말씀에서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으로 은혜로 인하여서 거듭난 자들이기 때문에 마땅히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교회 안에 있는 그 성도들 중에는요 이러한 그리스오의 그 법인 성령을 따라가는 삶을 살지 못하면서 마치 자신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처럼 여기면서 착각과 교만에 빠진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바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스로 속임을 당하는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의 눈에 있는 들뽀은 보지 못하고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만 드러내어 문제 삼는 어리석은 외식주의자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자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겸손함이라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자기 자신은 전혀 돌아보지도 않고 오직 다른 사람들의 허물만 그냥 문제점을 이렇게 누구 문제 있나 신목사 오늘 모세 넥타이가 삐뚤어졌네 그러면서 이것저것 그냥 사소한 것까지 다 하면서 교회 안에서 다툼을 일으키고요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보면 교회 할 뿐만 아니라 어떤 주위에 보면 참 사소한 것만 바라보고 자신은 돌아보지 못하고 사소한 것들의 문제를 일으키시는 분들이 가끔가 다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창의 기념 예배를 참 은혜수께 마쳤는데 그 이후에 어떤 우리 교회에 대한 기사가 올라오고 여러 곳에서 목사님들이 너무 좋으셔서 뭐 이렇게 기사를 올리시는데 어느 분은 딱 우리 교회에 참석하신 분인데 딱 그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축사를 하시는 목사님들이나 말하는 집사님들이 성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그걸 되게 비판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을 보면 주위의 사람들이 하나도 인정하지 않아요 목사님께서 어떤 크리찬으로서 별로 존경받지 않는데 그분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꾸 비판하고 깨부시는 그 일만 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사도 바구는요 그런 모습이 아닌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라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겸손한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개인의 짐을 온전하게 그 지기 위해서는 바로 개개인 스스로가 자신의 그 모습을 말씀에 비춰보며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살피다라는 그 말씀은요 단순히 우리 주위를 둘러보다라는 그 의미가 아니라 보다 세심하게 조사해라 그리고 그 어떤 대상에 대해서 그것의 그 진위 여부를 발견하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좀 시험해보라 테스트해보라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마치 어때요? 금이 진짜인지 아니기 위해서는 어때요? 그냥 불에 한번 녹여보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테스트를 해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지 아니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요 마치 금이 불이 탱하면 녹여야 되고 뜨겁고 하는 그 고통 그런 고통과 아픔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극복한 후에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다라고 인정을 받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요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때요?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그냥 뭐 어때요? 결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다른 사람의 흠집을 찾아다니고 욕하고 그러기보다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많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감사하게 바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기 바쁘기 때문에 전혀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와 반대로 자신의 온전하지 못함을 모르는 그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의 실수, 말거리, 행동하라 오늘 신목사님이 나에게 눈길을 한 번도 안 줬어 그러면서 그런 거 하는 것들을 뭐예요? 그것을 이제 하면서 그것을 비판하고 오히려 자신의 의의를 자랑하는 그 교만에 빠지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5절에서 각각 자기의 짐을 져라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짐이라는 것은 2절에 나오는 그 짐과 좀 연관성이 있지만 이 헬라워의 원어에 보면 다른 단어를 사용하면서 다른 짐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2절에서 말하는 그 짐이라는 것은 바로 교회가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짊어지야 할 그 공동의 짐을 의미한다면 하는 것이고 또 5절에 나오는 이 짐이라는 것은 그 공동체의 구성으로서 각 개인이 짊어져야 할 개인의 짐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즉 5절에서 말하는 짐은 성도로서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각 개인이 감당해야 할 그 모든 책임과 모든 의무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좁게는요 우리 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믿음의 경주를 살아가고 있고 조금 넓게는 우리 라이프 공동체라는 이 안에서 우리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넓게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달라스 교회 연합회, 지방회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또 미주 한인 총회, 세계 보금주의 연합회 그런 큰 단위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고 명령하신 이 믿음의 경주에서 우선 우리 스스로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신과 그분의 그 함께 하심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열심히 우리가 달려가야 할 믿음의 경주를요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야 돼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힘들거나 지치거나 무조건 달려가야 돼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리고 이와 마찬가지로 믿음의 공동체도요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그분의 함께 하심의 그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함께 힘써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이 건강한 믿음의 지체들을 통해서 바로 이 건강한 공동체가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여러분 큐티 하세요 기도 생활 하세요 말씀 생활 하세요 힘들더라도 여러분 그거 포기하시면 안 돼요 힘들수록 문제 있을수록 더 기도하세요 말씀 읽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 그런 생활 가운데 건강한 지체 건강한 개인이 되어야지 바로 이 라이프기에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이 진앙생활 하다 보면 개개인이 지엄에 빠져서 힘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저도 이게 보기에는 되게 든든할 것 같지만 되게 저를 가까이 아시는 분도 알겠지만 제가 진짜 연약한 부분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어요 잘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때요? 그래서 개개인이 지엄에 빠져서 힘들고 지치고 또 쓰러지려고 할 때에 어때요? 그때는 바로 건강한 공동체가 여러분이 기댈 어깨가 되어주고 여러분이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혼자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바로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공동체 안에서 성기는 것도 배우고 또 어려움도 당해서 믿음으로 극복하는 것도 해서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교회 안의 성도들은 다 천사해야 된다라는 그 환상을 버리세요 그 중에는 천사 같은 사람이 있지만 여러분이 짊어지는 십자가도 있고 여러분이 그냥 감수해야 될 아픔도 있어요 하지만 왜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성장시키기 때문에 여러분 공동체 안에 들어와야 돼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라는 그 말씀을 해주셨고요 빌리포서 1장 27절에서는 너희가 한마음으로서서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건축을 하게 되면 어때요? 철공과 목재와 끈과 시멘트와 모래와 여러 같은 것들이 그냥 분리될 때 이게 튼튼해지나요? 아니죠 그게 완전 믹스되어서 철저히 완전 믹스되고 하나가 될 때 건물은 온전히 서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어떻습니까? 어떤 여기서 한마음으로 선다라는 것은 최근에 우리가 풋볼 그렇죠? 요즘에 뭐죠? 텍사스 갑자기 까먹었어요 카우보이 카우보이 함께 되면 지난번에 우리 성도님들이 오우 결과 어떻게 됐어? 하는데 저도 이제 아이들 저희 큰애가 밴드를 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풋볼 경기를 하는데 참 한심할 때가 많아요 뭐냐면 경기에 이기려면 소비수가 어깨를 착착 붙여서 상대방이 팍 해도 같이 버티고 힘들어 해야지 어떤 공격을 하던 디펜스를 하던 그렇게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는 아 왜 그럴까? 그런데 풋볼을 잘하는 팀은 어때요? 서로 어깨를 맞아서 틈이 없게끔 서로가 지탱해주면서 같이 쓰는 거예요 연결되는 거죠 바로 사도바오는 건물이 되어가는 것 어떤 로마일코 병정들이 오열을 의미해서 탁 하는 것 요즘에 푸피올 선수들이 그런 스크림을 짜는 것처럼 굳건히 쓰는 것처럼 바로 교회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바로 유기적 열압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뗄래야 뗄 수 없고 반드시 필요한 존재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교회 사역이나 교회 예배나 교회 성김은요 어떤 직분을 가진 사람만이 하는 것도 아니고 돈이나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고 힘이 있는 사람들만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로를 믿음으로 말며 구원을 받은 모든 성도들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스스로 감당하고 함께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구원 받은 것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이제는 여러분 그것은 좀 이제는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구원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요 이제는 주 안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연결되어서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을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굳게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 그 교유를 통해서 주신 그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고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고 역사가 일어난 것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그 공동체와 함께하는 그 짐을 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성경통도 매번 매주마다 제가 반복하지만 성경통도 여러분 그곳에 꼭 참석하세요 상황이 되고 시간이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상황이 된다면 여러분 새벽 기도회나 금요 찬양 예배에 반드시 참석하세요 여러분 주의 성경공부와 주제의 성경공부 있으면요 열심히 연습 참석하셔서 여러분 그 사역을 그 공동체로서의 힘 짐 꼭 내가 지어야 할 그 짐을 열심히 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런 삶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이며 또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해야 할 마땅한 책임과 의미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는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힘이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요 단임 목사로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힘들 때 여러분이 기댈 수 있는 어깨가 되어드리고 여러분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어줬으면 소망이 있고 또 때로는 제가 힘들 때 여러분들이 제가 기댈 수 있는 어깨와 힘이 되어준 그런 관계가 우리들 가운데 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자 여러분 주님의 뜻을 따라서요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 안에서 기꺼이 개인으로서나 또 공동체로서 그 짐을 함께 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멘